한 번쯤 여기 올라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정말 흥분된 일이네요 사람이 많이 모인 것보다 더 흥분된 일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충만하시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잘 몰랐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같이 계시죠? 그런데 점점 주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게 뭘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도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너무나 강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냥 그렇게 믿자 목사님이 거짓말하시겠냐 성경이 뭐 거짓말 했겠냐 계시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실제로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알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만나지 못할 사람이 만난 겁니다 두세 사람이 그러니까 아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만난 만남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하셨구나 보이지는 않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는 알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마실 때 바람에다가 비유하셨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종이가 휘날리는 거 보면 바람이 이 가운데 부는구나 성령님을 그렇게 안다고 그랬듯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어떻게 아는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시면 믿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시면 오늘 여기에 오게 된 이유가 여러분 안에서 여기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시잖아요 옆에 앉은 사람을 보면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못 보겠는데 그렇죠? 주님의 역사구나 이 사람이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와서 내 옆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주님은 계시구나 역사하셨구나 하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모인 거 보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대상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로 찬양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기도를 주님께 하잖아요 말씀의 핵심이 예수님께로 향해 있잖아요 우리는 온통 예수님으로 아주 충만한 임지하심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 눈을 열어주시고 난 다음부터 예배가 달라졌고 성도들을 만나는 게 달라졌고 전에는 도무지 보이지 않으면 계신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눈으로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와 같이 계신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는 일 속에서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거의 만 하루가 지났는데 우리는 우리 가운데 얼마나 예수님이 강하게 역사하고 계신지 여러분이 그것을 더 깊이 알게 되면 좋겠고 오늘 밤에 저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그분이세요 먼저 성경 본문을 읽고 잠깐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이번 집회는 PPT를 성경 구절을 안 띄운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 찾아서 이렇게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시를 회개한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 마음에 흥분이 되는데 걱정은 저로 인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지 못하실까 봐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도 제가 걸림돌이 돼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게 될까 봐 저는 부족한 게 많기 때문도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제 외양의 모습이 때때로 성도들을 속이는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어느 원로 은퇴하신 장노님이 한 분 세 가족으로 오셨는데 한 번은 식사하는 자리에서 선화목적위의 부교육자들은 너무 행복하겠다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뭐 부목사님 전도사람들한테 야단을 치시겠어요 뭐 힘든 일을 하라고 하겠어요 선화목적위의 부교육자들은 너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너무 괴롭더라고요 우리 부목사님 전도사님 들으면 정말 하늘을 쳐다보고 정말 주님은 아시겠지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나 봐요 제가 제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게 좀 걱정돼요 오히려 주님을 가로막게 될까 봐 사실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조심스러운 점이에요 제가 20년 전입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아주 가까운 친구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를 했었는데 식사 시간에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목사 설교는 어떤 설교는 참 괜찮은데 그 말은 어떤 설교는 좀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게 좀 많은 쪽이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좋은 친구는 정말 진심으로 충고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에게 뭔가 할 이야기가 있는 모양이구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불을 설명할 때 불을 칠판에다가 이렇게 써서 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겠고 실제로 불을 붙여 보여주면서 불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런데 유목사 설교를 들어보니까 불을 칠판에 써서 설명하는 것 같은 경우가 많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감사해요 20년 전에 그 친구가 한 이야기 내가 조리 있게 말로 설명은 꽤 그래도 괜찮게 하는 모양인데 이 말씀에 정말 실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데는 문제가 있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사람들이 귀에 듣기에 좋게끔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정말 주님이 말씀의 실제이신 주님이 성도들에게 경험되어지고 드러나는 그와 같은 설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그때부터 하게 됐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저 설명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실제로 잘 되지 못하면서도 된 것처럼 저는 잘 하지 못하면서도 하는 것처럼 본의 아니겠게 속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늘 괴롭지만 저도 성도들에게 속은 적이 많아요 저희 교회 장노님 한 분이 새로 오셨는데 세례를 안 받으신 장노님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노님이 아주 성도로 등록을 했습니다 처음에 어느 교회에 가서 집사가 됐는데 세례도 안 받은 사람은 집사도 안 된다는 걸 본인도 몰랐고 그 교회에서도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열심히 잘하니까 당연히 세례는 받았겠지 그리고 집사가 되시라고 하니까 또 덜컥 그러자고 그래서 집사가 되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세례 안 받았다는 말을 더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수집사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노도 되고 저에게 오시면서 새가족 과정을 밟으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나는 성도로 등록하겠다고 성도로 등록 아무리 마음의 자세 저희는 겸손한 줄 알았죠 성도로 등록하시겠다고 그러니까 아 이런 겸손한 분이 오셨구나 그래도 장노님은 장노님이신 겁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세례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세례 안 받으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두사님하고 연애할 때 세례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자매가 그냥 전두사님이 너무 좋아서 전두사님도 그 자매가 좋아서 그래서 어떻게 결혼 약속까지 하고 그리고는 결혼식 날짜를 잡았는데 세례 안 받았다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거 세례받아야 된다는 의식도 별로 없었고 결혼식부터 해놓고 나니까 전두사님 사모님이 되셔버렸어요 전두사님 사모님이 세례받기는 너무너무 또 분위기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비밀로 그냥 감추고 감추고 왔다가 어느 날 이 사모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남편 목사님에게 이실직고를 했어요 여보나 사실은 세례도 안 받았어요 목사님이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래서 친구 목사님을 집에 모시고 저녁 대접을 해드리고 그리고 세례 줘 그래서 그렇게 세례받은 사모님도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정말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설 때 우리가 우리 믿음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 학교를 하신 분들 중에도 여전히 온전히 복음 앞에 서지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제일 제가 듣기 힘든 것이 목사님 난 안 죽었나 봐요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복음 학교를 하고 또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끝내고 그러고도 난 안 죽었나 봐요 분명히 나는 죽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도 내 속에 내 옛사람이 더 강하게 드러나는 일이 우리를 대단히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이게 정말 죽은 게 맞나? 나는 정말 죽은 건가? 이런 고민이 어떻게 생기는 거죠?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이제는 정말 깨닫고 결단하고 내가 용서해보고 사랑하려고 하는데 더 좌절이 오는 거예요 더 마음의 상처가 되고 더 다투게 되고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일어나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을 분명히 이제는 알고 내가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러는데도 왜? 나는 정말 죽은 자로서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런 고민이 너무너무 강하게 있어요 이번에 다시 복음 앞에 또 역시 그와 같은 분들을 위한 집회이기도 합니다 이유는요? 아직도 마음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시니까 그래요 우리의 지식에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은 예수님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엄청나고 놀라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정말 실제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이제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하게 해주는 그런 도구일 뿐이에요 초점은 예수님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믿어질 때 비로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복음조차도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 한 살, 두 살 되는 아이 세 살, 네 살 되는 아이도 엄마, 아빠를 지식으로 알지 않고 마음으로 알아요 엄마인지, 아빠인지 마음으로 압니다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아이가 엄마, 아빠의 고향을 알겠어요? 출신 학교를 알겠어요? 엄마, 아빠의 성격을 알겠어요? 직업을 알겠어요?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 대해서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엄마인 줄 알고 아빠인 줄 알아요 가슴으로 알아요 이제 나중에 지식은 보충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지식으로 많이 알고 있어도 가슴으로 그 사람을 알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면 아직도 진정한 관계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도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건 아니죠 지식으로는 많이 알죠 가장 안타까운 것이 십자가의 복음을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모를 때는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십자가 복음을 나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복음인 줄조차도 모르는 경우에는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복음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나 그 복음은 우리를 예수님 그분을 만나게 해주는 예수님 그분이 내 마음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그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가 분명히 복음을 아는데 그렇게 고백하는데도 내 삶은 전혀 엉뚱하게 사라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되는 것은 내 고백 이전의 내 삶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할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정말 십자가를 통과했는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지는 엄밀히 말하면 고백을 보는 게 아니고 삶을 보는 거예요 삶으로 아 이 사람이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 그리스도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을 세번역 성경은 그리스도 교회의 초보족 교리를 제쳐놓고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도 교리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리로 이해하는 것 주로 어떤 내용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내가 이전에 정말 죽은 자의 행실로 살았던 것 그걸 죄인 줄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다잖아요 다 그런데 죄가 깨달아졌어요 그걸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이 계신 것 자체를 분명히 믿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분명히 세워졌어요 세례받는 것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증이죠 나는 죽고 이제 예수로 사는구나 분명하게 믿어져야 세례도 받지요 안수 직분입니다 직분 장루 안수, 목사 안수 그러죠 안수라는 것은 사명을 맡겨주는 겁니다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영생에 대하여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기본들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교리로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교리로 교리적인 지식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런 교리를 다시 설명하는 거 이제 그만하자 다시 보금 앞에는 이런 교리적인 지식을 우리가 다시 나누는 것만을 위해서 모인 건 아닙니다 그 시간도 필요해요 아직도 그 점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기독교 보금의 기초가 뭔지 알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 자리에 많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요구하는 것이 완전한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세번역으로 말하면 성숙한 경지로 나갑시다 그게 무슨 뜻이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 이게 무슨 뜻이죠 이제는 내가 기독교 교리의 기본을 내가 알았으면 나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놀라운 보금을 알았으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라져야 된다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보금의 진정한 핵심은 예수로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그건 예수로 살기 위한 문입니다 예수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죽었다는 사실이 분명치 않으니까 그래요 그 점을 내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것도 막연하죠 지금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십자가의 보금을 내가 처음에 아는 것 그때도 엄청난 충격이죠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인격자로서 생명으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눈뜨게 될 때는 왠 삶 전체가 뒤바뀌게 됩니다 어게인 1907 지난 2007년을 중심으로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이 땅에 1907년의 부흥이 다시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별로 응답을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어게인 1907 집회에 한 번 좀 다 참석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의 간절한 갈망이죠 지금 한국 땅에 한국 교회에 다시 부흥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기뻐하실 거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는데 왜 점점점 한국 교회는 힘들어져만 가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히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사실 1907년에는 한국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너무너무 비참하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확신조차도 너무너무 애매한 때예요 성경에 대한 지식도 너무너무 없는 때예요 성령님의 역사 자체를 경험하지 못한 때입니다 그때 당시 기록들을 읽어보면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정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회의적이었어요 성도들이 죄가 뭔지도 몰라요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또는 구경하려고 그렇게 교회에 오는 정도 수준의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다 벌어졌어요 이러던 때에 그리고 선교사님과 한국 교회 지도자들 사이에 묘한 갈등들도 있고 선교사님들은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국 교회의 리더십을 옮겨주기가 너무너무 주저가 되는 거예요 이러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1907년에 한국에 하나님이 부응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죄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집회는요 전부 다 정말 통에 잡아가는 회계의 역사예요 죄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별의별 죄를 다 토해내고 고백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찬송의 기쁨이 왔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성경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그 은혜가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정말 엄청난 시간을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미어 터지게 모였어요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또 전도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대단했죠 이제 다시 그와 같은 역사가 한국에 다시 일어나기를 그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 100년 동안 한국교회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그 1907년 당시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성경 많이 하라 전 세계에서 성경 공부 성경에 대한 관심이 한국교회 교인만큼 이렇게 많은 교회가 없다고 그래요 큐티는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성경을 대단히 많이 공부하는 또 많이 읽는 교인이고 교회예요 성령의 은사 체험도 한국교회는 그동안 100년 역사 동안에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조직도 이제 대단히 잘 갖추어졌어요 너무 조직적이 가 싶은 그래서 교단 싸움이 일어날 정도로 좀 지나치라고 할 만큼 한국교회는 교회 조직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1907년에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어주셨던 그때의 역사는 사실 기독교 복음의 기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뭐가 도대체 죄냐? 도대체 성령님의 역사는 뭐며? 은사는 뭐며? 세례는 뭐며? 도대체 안수를 받는 건 뭐며? 예수님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너무너무 모르던 때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점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다시 다시 그 1907년에 하던 그 역사를 다시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까? 우리는 하도 답답하니까 무슨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히브리에서 6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런 기초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대로 사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알았으면 이제 말씀대로 사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한번 점검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알아요? 몰라요? 항상 기뻐해요? 안 해요? 이제 좀 제발 또 더 가르쳐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정일 것 같아요 제발 또 더 가르쳐 달라 뭐 또 신비한 은혜가 새로운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런 거 또 배우려고 또 등록해서 또 이렇게 오는 일은 제발 좀 하지 말고 아는 것부터 해봐 아는 것부터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제발 좀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범사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원수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럼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뻔연히 알고 있는 것들도 안 하면서 뭘 또 새로운 걸 또 배우려고 하나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려고 하시는 부흥은 이제는 우리가 무언가를 아는 것을 실제로 그대로 사는 대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가요 우리가 아는 것만 가지고 아직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항상 기뻐해야죠 예수 믿는 성도라면 범사에 감사해야죠 예수 믿는 성도라면 당연히 고난받는 건 당연한 거죠 예수 믿는 성도라면 고난받는 게 특권이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들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무얼 역사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이렇게 서서히 한국 교회를 새롭게 복음 앞에 도전하게 만드는 아 복음이 이게 복음이었구나 예수를 믿는 건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였구나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저는 어게인 1907이라고 해요 지금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데 저는 이번 집회 때 아 하나님이 어게인 1907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던 그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아는 것을 그대로 살도록 그냥 아는 것과 사는 게 별개가 아니고 지금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위기예요 한국 교회 사회에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도대체 그렇게 안 살고 싶어서 안 사는 겁니까? 항상 기쁘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항상 감사하고 사는 게 우리 스스로도 얼마나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죠 그렇게 되지 않는 걸 어떻게 하냐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그게 되지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지게 될 때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으로 나와 만나지게 될 때 내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진짜 만날 때 나는 죽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예수로 산다 정말 그렇게 될 때 그때 그렇게 안 되던 일들이 그렇게 안 되던 것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그거는 항상 기뻐지게 되는 거예요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라 원수도 용서가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만약에 복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올바르게 살아라 올바르게 살아라 죄 짓지 말고 살아라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원수도 용서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이런 식으로만 한다면 십자가가 뭐 필요가 있어요 십자가가 십자가 생략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러면 되잖아요 구약성경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가 왜 필요해요? 안 되니까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말씀대로 사라지게 만들려고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그 말은 복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랑하게 되고 기뻐지고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놀라워요 이런 일이 진짜 일어날까요?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일어나지요?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신 것을 알게 될 때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라지게 될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갈라디아 4장 19절 말씀 여기에도 또 주목해 볼 구절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자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은 교회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바울이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했네요 복음을 전할 때 이미 해산하는 수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복음을 다시 전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그걸 전해주기 위해서 아니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정말 놀라웠게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이제 내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예수님으로 살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고 이렇게 사라지는 역사 십자가의 복음은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의 복음은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이런 단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응을 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많이 알아요 특히 복음학교를 하고 또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도전받고 그렇게 제자훈련을 했던 성도들은 십자가의 너무나 놀라운 영광을 말씀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사라지는 이 역사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서는 이유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이 복음이 내게 실제로 삶이 되어야 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뭐죠?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주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내 마음이 분명히 계시고 왕이시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눈이 뜨여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아직도 분명히 모르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성경은요 너무너무 놀랍게 예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너무너무 분명하게 강조하신 겁니다 우리를 열심히 살아라 믿음으로 바로 살아라 내가 올 때까지 어떻든지 똑바로 살아라 복음 전하고 살아라 사명 감당하고 살아라 이렇게만 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우리와 항상 같이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약속을 같이 주셨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눈이 뜨여야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호린도우서 13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며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않냐 사도바울은 자기가 전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전도하셨어요 사도바울이 그걸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통하여 전도하셨어요 갈라디아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여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한결같이 예수님 그분은 절대로 교주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한때 우리와 같이 사셨다가 지금은 저 하늘 저편에 계신 그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분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래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 복음 때문이죠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이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게 되는 이 십자가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나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고 나면 죄 못 짓습니다 죄 못 지어요 여러분 죄 짓기 어렵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죄 짓기 너무너무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어떤 분은 목사님 참 이상한 이야기를 하시네 나는 죄 안 짓기가 어려운데 그런 분은 지금 나와서 지어봐요 여기 나와서 아 죄 안 짓기 어렵다 그냥 저절로 죄가 지어진다 그래서 죄 짓고 사는 사람 여기 나와서 해보라니까 죽음이에요 여기 나와서 죄 짓려면 혹시 자유 행위에 지금 빠져가지고 나는 이건 도무지 끊을 수가 없나 봐 나와서 해보라니까 죄 짓기가 더 어렵다니까요 죄 짓기가 왜 그렇게 죄 짓기가 어렵죠?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 모시고 여기에 사람이 이보다도 10배, 100배가 더 많아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만 하겠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면 죄는 끝난다니까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밀히 죄의 종로로 다는 이유는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죄 짓게 만들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직도 내가 분명히 인격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나를 죄 짓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은 나 죽는 것만 아니라니까 예수로 살게 된다는 거니까 원수를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마찬가지예요 원수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요한 1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왜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했을까요? 사랑하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 그분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왜? 사랑은 주님이시니까 사랑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 주세요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기 힘들어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예수님 그분만 구하면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왕이 되면 그러면 내가 뭐 사랑을 해야 된다 원수를 용서해야 된다 이것도 없어진다니까 주님이 나로 인하여 도대체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원수 같은 사람을 품어지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스스로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도닥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성경과 복음의 말씀에 의하여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먼저 예수 믿은 사람 보고 따라하고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그 사람 보고 따라하고 그 다음 사람은 또 그 사람 보고 따라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대장장이가 여행을 가게 됐어요 조수를 불러다가 자기 밑에 있는 조수를 불러다가 이를 맡겼는데 말굽을 모형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내가 여행을 갔다 올 테니까 이것을 100개를 만들어 놔라 명령을 내주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조수가 말굽 100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만들라고 보여준 모형과 만들어놓은 말굽이 너무너무 달라요 똑같이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도대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이 조수가 자기가 정말 모형을 보고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모형 하나를 가지고 말굽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모형을 보고 그 다음 말굽을 만들어야지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또 그걸 본을 봐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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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나는 게 나중에 가서는 영 엉뚱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항상 그 주인이 만들라고 하는 그 원형에 맞추어서 만들어야 조금씩 차이가 나도 사실은 거의 같다고 말할 수 있는 모형이 말굽이 만들어지는데 이거 만들어 놓은 그 다음 걸 보고 또 그걸 보고 또 그 다음 걸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순간부터는 말굽이 영 이상한 말굽들만 만들어지더라고요 지금 한국 교회가 꼭 그 꼴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뭐 보고 믿어요? 성경 보고 믿었어요 아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하지? 예수 믿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애매하네? 누가 정해주지? 이렇게 하고 믿었습니다 먼저 믿는 사람 보고 그냥 그대로 따는 아 저 집사님은 저렇게 믿네? 아 저 장노님은 저렇게 하시네? 아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성경과 너무 다르게 믿어요 성경과 너무 다르게 믿는다고요 내가 이미 죽었다고 하는 믿음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 그게 세례를 받는 거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그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내 안에 계세요 내 생명이고 내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성경이 성경밖에 없어요 먼저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차라리 이랬다면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됐을지 몰라요 왜? 우리는 본인 성경이니까 오프닝 영상 때 여러분 보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교회는 박해받는 교회예요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한국만 이렇지 전 세계를 놓고 보면 그리스도인은 고난당하는 교회는 박해를 받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교회와 남한에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같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남한에 있는 교회, 북한의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섭니다 주님 앞에 남한 성도와 북한 성도가 같이 서요 우리는 북한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하나님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연병과기대 김진경 총장님은 교만이라고 한국교회가 교만해서 그래요 자기는 북한교회와 한국교회를 같이 보는데 누가 더 불쌍하냐고 누가 더 불쌍하냐고 그분 보기에는 한국교회가 훨씬 불쌍하다 북한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 그분이 보기에는 북한교회는 그 성도들이 자랑스러워 그들은 예수 믿으면 고난당하는 줄로 알아요 당연히 고난당하는 줄로 알아요 순교할 각오를 하고 믿어요 왜? 먼저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걸 봤으니까 그들은 예수 믿으면 아주 고생할 각오를 하고 예수 믿으면 큰일 날 각오를 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면 그게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교회의 교인들은 순교할까봐 순종 못한다니까 순교하랄까봐 하나님에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멘을 못해요 왜? 순교하랄까봐 이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디를 불쌍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대로 안 믿었어요 이걸 바꾸려니까 지금 한국이 홍역을 치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성경대로 안 믿고 살았다 보니 그러니 이거 바로 잡는 일이 심각한 문제가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문제는요 성도수가 주는 거 아닙니다 전도가 잘 안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분명하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부목사로 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시고 싶어 하시냐? 자기는 한 번도 지금까지 행복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그리고는 주의 종대기로 결심하고 집안의 반대 무릅쓸 그 신학교 가서 말할 수 없이 고생을 하면서 신학교 마치고 전도사 시절에 교회가 어려워져 가지고 또 고생하고 또 부목사 시절에 또 단임 목사와 관계가 안 좋아서 고생하고 지금 단임 목사 됐는데 교회가 부응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자기는 지금까지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선한 목사 교회에 오면 행복하게 목회를 해 볼 것 같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다시 개척을 하더라도 행복한 목회를 해 봤으니까 그렇게 목회를 잘 해 볼 수 있지 않겠네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그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체험하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인데 아니 그때 목사님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신학교 다닐 때도 전도사 때 부목사 때 단임 목사 때 한 번도 행복하게 목사님을 해 줄 수 없었다면 아니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신데 지금까지 한 번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 주실 수 없었다 내가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 드릴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도 목사님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없는데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그 목사님이 가만히 눈을 감고 계시다가 한 5분쯤 지나서 감사합니다 그러시고는 나가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뭘 감사하시다고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 그분이신 거죠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님만 믿어서는 교회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예수님을 믿는 건 다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러니 목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 되려면 예수님 믿는 거 말고 또 무언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도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건지 아직까지 한 번도 제대로 예수님을 믿어 본 적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된 건지 한 번 분명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나 예수 믿는데 행복해 본 적이 없다 정말 그게 맞나요?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한 번도 믿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닐까요? 어느 목사님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걱정이십니까? 오늘 투시의 은사를 받은 어느 교인을 상담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분은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봐도 그 속에 뭐가 보이고 저 사람을 봐도 뭐가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굉장히 시끌시끌해졌어요 뭐가 자꾸 보인다고 그러고 뭐라고 자꾸 말들을 하니까 교인들이 정말 교회 안이 어수선해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빨리 이 사람 만나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건지 문제는 없는 건지 목사님이 좀 상담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그런데 뭐가 걱정이시냐 나한테 뭐가 보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목사님 마음에 뭐가 보이네요 이렇게 나오면 목사님 어제 한 거 내가 이렇게 보이네요 어제 목사님 이렇게 또 나오면 어떻게 이런 느낌이 싫은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겁나실만도 하더라고요 그분이 만나서 괜히 이상한 소리 해내면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옆에 속장도 와있고 장모님도 와있고 있는데 목사님 뭐가 보이네요 이렇게 또 나와도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니 예수님은 뭔데 말이에요 예수님 마음이 계시잖아요 아니 그 속 들여다보는 그 사람이 무서워요 아 평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았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 말입니다 아 진짜 무서워할 사람이 따로 있지 예수님 정말 내 마음에 계시다 그게 사실입니까? 아 그러면 투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뭐가 걱정이에요 평소에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 이건 완전히 교리에요 교리 그런데 그렇다 그런데들아 그러고 살았던 거죠 예수님과 나 사이에는 개인적인 친밀함 전혀 없어요 그러고도 목사가 되고 그러니 뭘 이렇게 본다 이런 사람들이 괜히 신경이 쓰이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죠 왜 우리가 굳이 옛사람이 죽어지는 거죠 이제는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가 이제는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내가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믿는다면 그렇다면 당연히 원수도 용서하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나 위에 십자가의 죽으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누구를 내가 탓할 수 있으며 그 예수님을 내가 늘 만나면서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늘 알면서 내가 도대체 누구를 비난하며 내가 누구를 사랑하지 못할 수가 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속죄를 복음을 교리로만 이해하면 나는 주님의 은혜로 내 죄 사암받았다 너무 감격해 하면서도 누가 나에게 뭐 잘못하면 또 역시 화는 화대로 나는 거야 주님이 나 용서하셨다고 감격하면서 또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짜증 충만합니다 나 자신이 혼란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속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다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원수도 용서하게 못하는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 야고보수가 말했죠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 뭡니까? 나는 속죄를 믿는다 그런데 누구누구는 미워 죽겠다 이런 믿음이 죽은 믿음인 거예요 산믿음은요 예수님이 나 위에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내 모든 죄가 산받았음을 믿습니다 난 이제 누구를 탓할 자격이 없어요 소망교도소에 예배들이를 갔다가 법관 대법원 판사를 지내신 장노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세요 동료 판사 한 분이 너무 기뻐서 오신 뭐가 그렇게 기쁘시냐 오늘 내가 화해를 시켰다는 재판을 하는데 판사들이 가장 기뻐하는 게 화해를 시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들이 화해가 되는 거 그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케이스의 화해인 걸 듣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교회 재판이에요 교회 재판 교인들끼리 재판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되는 재판은 화해되는 법이 없대요 하던 법원에 소문이 그렇게 났대요 교인들끼리 재판은 화해되는 법이 없다 그래서 이분이 불교신자인데 교회 재판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거 뭐 화해되기는 글렀구나 그래서 이제 당사자를 불러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 같은 분들을 화해하는 법이 없는 줄 압니다 그렇게 다 정평이 나 있어요 교인들끼리 재판은 화해가 안 된다고 제가 압니다 그러니 아주 피터지게 서로 할 말 다 하고 주장도 하시고 그리고 하여튼 재판을 해봅시다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서로 재판을 하지만 그러나 제발 성경인용은 좀 하지 마십시오 성경인용은 난 불교신자지만 그런 이야기 들을 땐 제일 마음이 힘들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 두 당사자가 화해하겠다고 이 판사의 불교신자인 이 판사의 말을 듣고 그래도 그들은 영이 살아있었던 사람들인지 너무 마음이 찔림이 와서 그랬는지 화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화해가 됐다고 화해를 이루었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대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의 이 용서의 복음 속죄의 복음이 어떤 것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냐만 해요 그러고도 우리는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다 믿음으로만 가보십시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이 보실 땐 어떻게 그게 믿음이냐 예수님 내 마음이 오신 거 진짜 믿음이야 부부싸움도 못해요 부부싸움도 예수님 모시고 부부싸움 하시는 분들 반성해요 반성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주님이 어느 방에 가 계셔야 될지 모른다고 이 애들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예수님 내 마음이 계시다 안 믿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애들한테 말을 해도요 큰 소리 낼 때 조심해야 돼요 진짜 예수님 집에 모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큰 소리를 내요 큰 소리를 주님 안 계신데 데려가서 소리를 지르면 지를까 앞으로는 주님 안 계신데 가서 소리 지르시기 바랍니다 바깥에 나가셔서 예수님은 방 안에만 계시니까 바깥에 나가셔서 때리더라도 거기 가서 때리고 들어오세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은 구원 받는다 맞지요 근데 그게 정말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이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가요? 예수님 정말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다면 안 행복하면 이상하죠 영원한 천국을 믿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특권이라고 여깁니까?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시키고 싶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시키고 싶으세요? 저는 저의 아버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어요 왜 나를 목사로 세우냐 말이에요 당신이 고생하는 걸로 끝내지 저는 아버님 고생하는 거 엄청 보고 그렇게 자라면서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해가 안 됐어요 당신이 목사 해보면 알잖아요 이게 할 일인지 아닌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당신이 아들은 막아줘야 되잖아요 고생하는 길 안 가도록 아버지가 친아버지라면 아니 그래야 되잖아요 친아버지라면 그런데 어떻게 가라고 하나 뻔연히 저희 어머님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시더라 저는 어릴 때 정말 기가 막힌 것을 보고 자랐어요 교회는 절대로 천국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나를 목사가 되라고 하시나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께 바쳤다고 하실 수 있냐 말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었어요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게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희 친구 목사님 아버님 부친이 장노님이신데 팔순 잔치 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끝나고 아버님을 소개하는 시간 팔순 되신 아버님을 그 친구 목사님이 소개를 하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은 정신병원에까지 갔다 오셨지만 아니 팔순 잔치 때 소개할 게 그렇게 없어요 아니 정작 정신병원을 다녀오신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팔순 잔치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들이 난 참 이 친구가 뭘 몰라도 이렇게 모르나 거기에 교인도 다 와 있고 여러 목사님들도 와 계신데 저희 아버님이 정신병원까지 갔다 오신 분이지만 이렇게 소개하는 그 친구를 이해를 못 하겠었어요 그런데 설명을 듣고 제가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왜 정신병원에 다녀오셨냐 하면 이러시면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아주시더래요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황홀하게 주님을 만나고 깼습니다 그때부터 이 장노님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하고 나누던 그 대화의 그 느낌을 잃어버릴까 봐 누구랑 대화다 누구랑도 악수를 안 하는 거예요 손을 씻지도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졌던 이 손 이 감촉을 잃어버릴까 봐 나중에는 부인 권사님도 주변 가족들도 다 걱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셨는데 말 한마디도 하나 씻지도 않으시고 며칠을 그렇게 보내시니 그래서 단임 목사님에게 우리 장노님 큰일인데 좀 만나봐달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장노님을 오라고 사무실로 오라고 불렀어요 장노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고 씻지도 않으시고 계시고 왜 이러세요 장노님 그래서 단임 목사님이시니까 말씀은 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나눴던 대화 그걸 잊을 수 없고 만졌던 주님의 손 그 감촉을 내가 잃기 싫어서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손도 안 씻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단임 목사님이 정신병원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미쳤네 이 사람 미쳤네 장노님 미쳤다고 정신병원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다 오신 적이 정신병원에서 의사가 검사를 3일 동안 해보고 정상 이렇게 해서 돌려놨어요 아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나 우리들의 분위기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분위기가 이상한 분위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게 우리 사이에는 너무너무 이상한 분위기라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해졌나 봐 이런 분위기라니까 그게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히 그래야죠 예수님 내 안에 오셨으면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이 우리를 예수님을 살아계신 주님으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 그 이유는 부활의 주님으로 살게 하려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기서부터 살게 하려고 그 부활의 영이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또 주님이실 수는 없잖아요 내 옛사람의 십자가의 철이 되어야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다 이루어져 있는 일입니다 누리지만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많은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이미 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에요 물고기, 애기 물고기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엄마, 바다가 뭐예요? 엄마가 바다, 너가 지금 있는 데가 바다잖아 좀 알아듣기 이야기 좀 해줘요 바다가 뭔지 좀 알고 싶어요 엄마가 너가 있는 데가 지금 바다라니까 이 애기 물고기가 나에게 바다를 가르쳐 줄 사람을 찾아서 정처 없이 떠났다 근데 여러분 이 비유가 우리들, 바로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말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오늘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집회를 열게 하시고 이 찬양을 받으시고 계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간절하게 하고 지금 이게 누구예요?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오히려 헷갈릴 뿐이지 실제로는 우리는 도처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저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여기 와서 이리 무슨 고생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주무실 때 주님의 역사를 보시게 될 거예요 저게 무슨 역사냐 도대체 여기 와서 집 멀쩡한 집 내버려둬 여기 와서 저게 사람 사는 것 같지도 않게 도대체 무엇이 저를 저를 이렇게 만들고 있냐 말이에요 우리는 눈을 새롭게 뜨고 보면 도처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엄청난 증인들을 여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이 진짜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 라우디게아 교회는 게시록 3장 20절에 보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들은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교인들의 마음에 들어가실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예수님은 계속 두드리고 지금도 여전히 마음문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 그러니까 내 삶이 알기는 많이 아는데 사라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문 바깥에 세워두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마음문 바깥에 세워뒀는지 안 뒀는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나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다면 분명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김용희 선교사님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떠시겠어요?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다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김용희 선교사님 이번에 금요일 끝나면 이제 집에 모시고 가서 영원히 같이 살아라 부담스러우시겠습니다 왜 부담스러우시죠? 마음대로 못 사니까 불편하니까 아무래도 오시면 말씀도 더 나누고 더 보금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도 있고 아무래도 유익한 게 많겠지만 그러나 머리가 아픈 건 어느 방에 무엇이며 밥은 또 어떻게 해 먹으며 집에서조차 마음대로 편안하게 있고 살지 못하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진짜 마음에 모셨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건 내 인생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진짜 내 마음에 모셨냐 그랬던 때가 있었냐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던 방식을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완전히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주님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그렇게 어떻게 살 생각을 할 수 있냐 우리는 너무 쉽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시겠으면 김영희 성교사님 모시고 산다 생각해 보시래요 아 그렇게 어려운 거구나 여러분에게 그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해를 하지는 마세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게 그렇게 힘들기만 하고 귀찮기만 한 거냐 절대로 그렇진 않습니다 부부 생활과 같아요 부부 생활 가족들과 같아요 처음에는 진짜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예수님을 진짜 내 마음에 모시고 산다 제가 정말 그렇다 이제는 예수님이 정말 내 마음에 오셨고 내 주님이시고 내 마음의 왕이시다 정말 나는 이제 그걸 분명히 믿을 거야 이렇게 하는 순간부터 제 생활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고 처음에 얼마 동안에는 너무 어색하더라 같이 방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게 너무 어색하더라 결혼하고 같이 방에 있어야 된다는 게 지금은 없으면 너무 허전해요 친밀해진다는 거 부부 사이도 이런데 예수님하고의 친밀함은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이 우리가 걱정할까 봐 목사님 모시고 살라 이런 기준으로 설명을 들을 때 괜히 마음에 딱 부담이 생기고 이럴까 봐 우리 주님이 자상하게 설명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밥 같이 먹자는 거예요 밥 같이 먹자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밥 같이 먹는 관계 우리 주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너무너무 즐겁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너무너무 기쁘게 그렇게 우리 같이 살아보자 가족 관계보다 더 좋대니까 부부 관계보다 더 친밀해진다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은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새끼 누구랑 같이 밥 먹어요? 아무도 하루 새끼 다 밥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새끼 늘 나와 같이 밥 먹는 분이에요 식사 시간 때마다 내 안에 계시니 황홀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정말 믿으세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세요 제가 이제는 예수님 항상 의식하고 예수님 주님으로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제가 살겠습니다 이미 내 안에 나는 십자가에 처리되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성령님으로 여러분이 오신 것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은 죽었다고 인정하신 것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진짜 의식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계세요 정말 의식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해도 마음의 감정 하나 품어도 진짜 예수님 의식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분위기를 잘못 잡으면 이상하게 분위기를 무겁게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진짜 조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정말 잘 분별하셔서 하셔야 돼요 그것은 황홀함입니다 예수님으로 사는데 초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죽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대화라는 작품에서 천국문에 서 있는 수위를 소개하고 있어요 수위가 있대요 수위가 그 수위는 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만 합니다 한 가지 질문 당신은 예수를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까? 꼭 하나 물어본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딴 데 잘못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은요 기쁨이지 절대로 무거운 게 아닙니다 분위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예수로 사는 데가 초점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문이에요 왜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예수님으로 살게 될 수 있다 축복의 문이 열린 거죠 무디 목사님 너무너무 과거가 초라하고 초등학교 졸업밖에 못했고 친구들에게 늘 놀림 받고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 내가 우리 친구라는 게 부끄럽다 너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말을 듣던 무디입니다 늘 고독했어요 교회에서도 주목받지 못했어요 성경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교회 학교 생활에도 제대로 적응 못하고 신학교 갔는데도 입학허가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열등감 같지 않았어요 이유는 빛이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았어요 무디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어요 누가 그를 흉보면 그는 당당하게 자기가 그랬다고 자기는 그것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됐으니까 이유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전하는 메시지 사역 전부 예수님이 하는 거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무디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거하는 법을 이제 축복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힘들 때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잘 모를 때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저는 설교 준비할 때 이 방법을 배우고 설교 스트레스에서 구원 받았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전에는 설교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지금은 설교 스트레스 안 받아요 말씀을 안 주시면 안전하면 돼요 그래서 쫓겨나면 너무 자유로워요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비로소 적절한 시간에 자게 돼요 더 이상 고민 안 해요 제게 주어진 시간 육신의 한계도 생각하고 그리고는 기도하고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신 걸로 전하겠다고 설교의 스트레스 벗어나는 것을 저는 못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신뢰하세요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그게 주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님을 아직도 믿는 거 아닙니다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니까 제가 어느 목사님 사모님들 모임에서 전체 진행을 맡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행을 왔지만 여기서, 여기서라도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대화로도 나누고 그리고 여기 관광도 하고 합시다 우리도 계속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랬더니 사모님 한 분이 유목사님은 그게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좀 나와서 관광을 할 때는 제발 좀 그런 이야기 좀 하지 마시라 예수님 바라보자 여기서도 그래야 되네 여기서도 아니 이렇게 관광을 와가지고도 여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자 유목사님은 그게 좀 마음이 안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머쓱하게 앉았어요 제가 분위기 좋게 하려고 하다가 영 반응이 안 좋아서 나는 그게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진심입니다 여행을 가도 관광을 가도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어느 권사님이 암에 걸려서 오셨어요 암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정말 믿어야 되겠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겠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겠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권사님 기도해 드리면서 그 사모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기서는 좀 제발 그런 생각 좀 하지 맙시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가 봐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요 친밀함은 지식으로 얻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계속 주님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려지는 겁니다 주님이 너무나 가까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믿어지고 누려지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기적인가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싶은 사람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감옥에 있는 죄수였다가 아니 세상에 진급도 이런 진급이 어디 있나요 어디 애굽의 총리로 갑자기 발타게 되나요 요셉에게는 특별한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게 뭡니까?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는 그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붙잡을 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이제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텐데 이걸 누가 수습할 거냐 당신밖에 없다 그래서 요셉을 총리로 앉힌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24시간 바라본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훈련되는 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요 주님의 인도를 알아요 주님의 뜻을 알아요 주님의 방향을 알겠어요 주님이 기뻐하고 싫어하는 걸 알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걸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그 길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구나 이방인이구나 그거 하나 깨닫고 유대인 사회에서 누리는 모든 권한, 권리, 대접 다 버리고 이방인을 위해서 달려가서 순교까지 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고 앞으로 이방인의 시대가 온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림이 오는 모든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래서 위대한 삶을 살았죠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한 게 뭐죠? 예수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친밀한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은 엄청난 축복을 사실 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이번 집회 때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과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는 눈을 분명하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모으셨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예수님이 다시 분명히 예수님의 자리를 되찾으시는 온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안에 예수님이 왕 되신 그 자리를 되찾으시는 그러면 끝납니다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교회에서 정말 주님이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왕 되시는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그것밖에 아무것도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을 진짜 여러분의 마음에 왕으로 모시고 내 마음에는 왕이 계세요 아무 생각이나 들을 수 없어요 아무 감정이나 가질 수도 없어요 내 마음에는 왕이 계세요 내게는 지금 주님이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만 하고 그렇게만 하고 한 달을 살아봐요 예수님 내 마음이 왕이시다 그렇게만 하고 1년을 한번 살아보라니까 데이비 플랜 목사님이 레디컬이라는 책에서 1년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자기 교회의 성도들에게 올해도 요구 안 하겠지요 1년만 1년만 죽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한번 살아보시라 실험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온 교인들이 그래서 한번 해봅시다 1년만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보도록 해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온 교회가 다 뒤집어졌다고 그래요 1년만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믿음이 뭔지 비로소 알겠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역사가 뭔지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책을 쓴 게 레디컬이라는 책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 진짜 내 마음의 왕이시다 내 마음의 주님이시다 나는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거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 분명히 계세요 여러분 너무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걸 억지로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한번 1년만 살아보시라 비로소 완전한 구원이 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영광이 뭔지 하나님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뭘 도대체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교회 아마 여러분 중에 여러분 교회에서 혼자 오신 분도 있을지 몰라요 이번에 은혜를 받아도 다시 돌아가야 될 교회 상황은 만만치 않은 상황일 수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걸 여러분이 걱정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고 왕이라는 사실만 그것만 가지고 1년만 가서 끊임없이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주님 되시도록만 하고 살아보시래요 그 다음엔 여러분이 주님이 뭘 하시는지를 보게 될 거라니 우리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이 집회를 위해서 첫째 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를 바꿨어요 우리 집회가 성공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집회가 성공적인 집회였다 그게 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이 집회가 오직 예수님이 성공하는 집회기로는 예수님이 성공하세요 예수님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된 거 그거 보면 충분한 거죠 집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집회가 잘 끝나야 될 텐데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왜 할까 그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고 싶으신 일 많으세요 여러분 개인도 오직 그 기도만 들으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 하고 싶으시니 그걸 하세요 그걸 이루세요 이 시간에 우리 눈을 감으십시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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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 찬송을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부르십시다 눈을 감고 정말 예수님 주님께 내 삶 전체를 맡기고 이제는 예수님만 믿고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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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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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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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맡깁니다 맡깁니다 두 손 들고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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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맡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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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신의 인생을 진짜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정말 예수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나 주여 역사하시고 하나님 주관하소서 하나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Tahfold 정 aos hob compiler 그engine 그 Force 어 괜찮아 아 아 아 아 아